어저께도 출근했는데 오늘 출근했네요 017입니다 124017 그냥 좋은게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와 솔직히 맨날 판매하면서도 깜짝 놀랍니다 뭘 놀랬냐면요 제가 차를 난리가 났죠 그러나 당황하지 말고 쇽 쇽 쇽이 거의 고양이 야 고양이 고양이 야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차가 쇽이 너무너무 좋아서 차가 반응을 보세요 반응 이 완구가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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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거든요 말 더더더더더더더덕인데 완구는 이게 안됩니다 RC만이 가능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네요 그렇죠 퍼포먼스 퍼포먼스가 바로 W2위즈 퍼포먼스 124017이고요 몬스터 딱 한번 보여주네요 너무 좋아요 이거 잡으세요 이제 오늘 말이 좀 길어지네요 햇바닥이 기네요 아우 좋아요 얘는 이거고 얘는 리얼라이프 아시다고 리얼하게 즐겨주세요 얘도 즐겨주세요 얘도 즐겨주세요 얘도 즐겨주세요 얘도 즐겨주세요 얘도 즐겨주세요 얘도 즐겨주세요 가볍게 가볍네 속도 줄이면 줄일 수 있어요 속도가 낮죠 이렇게 연습하시다가 갑자기 어른이 됐어요 대학교 선수가 됐어요 프로 선수가 됐어요 풀세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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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세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너무 좋네요 한 대 한 대 사시는 것보다 시간이 되셔서 레이스용 차 하나 펀용 하나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좋은 차인데요 더블 퇴즈 나온 제품 104 104 00 얘는 019 실제 사진보다 실제 제품이 더 이뻐요 여러분들 보통 여성분들 만날 때 사진 볼 때 사진 이쁜데 실제 상황이면 조금 좀 그시기 할 때가 있는데 얘는 실제로 더 이뻐요 진짜 이쁩니다 앞모습만 이쁘냐 중요한 건 뭐죠 사람이든 차든 뒷모습이 크 예 짠짠하다는 거죠 네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104 019 124 017 자 출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출고 갑니다 이번엔 이쪽으로 찍을까요 101 도움 JJ 동영상 10 12